안녕하세요 마리클레르 독자 여러분 수지입니다 네 저는 지금 랑콤 행사장에 와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놀러오세요 너무 예뻐요 네 여기 서셔서 간략하게 포토타임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많은 팬들이 와 계시고 외국분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자 예 손 한번 들어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네 아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서 요즘 근황 살짝 뭐 그냥 한 줄 정도로 요약하자면 어떻습니까 네 저는 요즘에 이제 방영 중인 베가본드 촬영은 사전제작이어서 진짜 촬영을 끝냈고요 요즘엔 저도 본방사수 하고 있어요 아 직접 보고 계시구나 네 3 2 1 축하합니다 잘라주십시오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배 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0894 아무것도 사랑한다 네 안녕하세요 furnitu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